라이터는 봤어요? 내가 잘 보이는데 붙여놨는데 공사장 조감도에 20리터들이 생수통 5개 휘발유 만땅 원래 처음에는 6개 가지고 왔거든? 근데 무거워가지고 다 못 실었어 여보세요? 저희한테 전화 주신 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죠? 자꾸 이번 것만 물어보시는데 왜 이렇게 생각들이 모자라지? 이걸로 끝이겠어? 다음 범행이 계획되어 있다는 뜻인가요? 그러니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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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방관 분들한테요?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